최근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본인이 표명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다 기대 접었다 당이 거취를 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이낙연 전 대표 최근에는 국민 평균적인 도덕, 국민 평균만큼 정직하지도 못하냐라며 이재명 대표 등을 매우 질타한 바 있죠 김부겸 전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가 두 차례나 회동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전 총리의 만남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거죠 김부겸과 두 차례 회동 대한민국과 당에 대한 걱정, 문제의식이 일치한다 두 명 다 비명계, 잠룡들이죠 신당 창당설에 대해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낙연과 김부겸이 함께한다 이낙연과 김부겸이 어찌 보면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으로서 함께한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당에서 거취를 정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정부가 아무리 실점을 해도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못 얻고 있다 그 원인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걸 깨면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달걀은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프라이가 된다 프라이 발언 굉장히 은의심장한 발언인데 프라이, 프라이 발언은 밖에서 깨면 프라이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프라이가 어떤 의미일까요? 프라이에요? 프라이에요 프라이든 프라이든 우리가 프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현실에 대한 지적은 정확하다고 봐요 밖에서 깨면 프라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밖에서 빼면 병아리로 태어나서 정말 성장하고 그래야 하는데 프라이가 되면 이렇게 해서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프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태를 나타낸 거라고 봐요 김부검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순서를 이제 하는데 저는 왜 저분들이 이제 와서 저런 얘기할까 약간 아쉬운 감이 있어요 진즉 얘기를 했어야죠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좀 더 비명계들이 이 얘기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있어서 어른이고 굉장히 큰 정치의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 출마할 때 개항으로 도망갈 때 그때 이 얘기를 해야죠 이러면 안 된다 강하게 얘기해서 그걸 저지가 되든 안 되든 해야 하는데 이제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의 스타일 자체가 상세히 애매모호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강해지고 세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본인이 행동하려고 국가당 결심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비명계와 어떤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정립을 해서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 데 노력을 하고 그것이 만약 안 됐을 때는 뭔가 결단을 내려서 당 밖에 나와서 또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신당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정리가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당 그게 혹시 이제 안에서 깨면 밖에서 깨면 후라이 발언과도 연관이 있다 그렇죠 저건 뭐 직접적인 이야기죠 직접적인 이야기 신당을 차릴 것으로 보인다 저는 뭐 그렇다고 봐요 지금 보면 신당으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정치는 만약 생물이라서 중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경선 선거 당시 이낙연 캠프 대변인을 했던 김효은 전 대변인께서는 누구보다 이제 당시 지지했던 후보셨잖아요 이낙연 후보가 후라이 발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에서 깨면 병아리다 이건 이에요 근데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기자 생활을 하고 대변인을 많이 하면서 우리 옛날에 과거에 보면 대변인의 천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짧게 위트 있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걸 많이 옛날에 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은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내부에서 깬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정치의 논의가 신당이냐 아니냐 저는 OX 게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안에서 일단 빨리 민주당이 뭔가 변화라는 저는 그게 더 먼저 주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변화해서 스스로 이 알을 깨고 나와야지 병아리가 되는 거지 아니면 혹시 경고입니까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후라이 된다 뭐 글쎄요 그분이 뭐 이렇게 좀 무서운 말로 경고를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아니 지금 뭐 신당 찬당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어서 내 말을 안 듣고 예를 들어 바뀌지 않으면 병아리가 될 것이 예를 들어 내가 밖으로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서 밖에서 깨면 후라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깨는 직접적인 주체가 그게 먼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러기 전에 좀 스스로 좀 먼저 깨라 저는 그게 또 첫 번째 주문인 것 같고요 안에서의 어떤 변화 네 그걸 먼저 주문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사람들은 항상 이제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궁금하잖아요 아 신당이 될까 안 될까? 이재명 대표가 퇴진할까 안 될까? 매우 그렇게 좀 현 상황을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굉장히 발언이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해졌고 이전에 엄근진보다는 훨씬 더 좀 뾰족하게 나가는데 저는 이 정도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약간 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첫 판결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그리고 그간에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랄지 정당 민주주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딱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항상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뭐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틀에서 지금 논의를 봐야지 아 뭐 내가 신당 깃발을 들었네 어쩌네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들을 이 메시지들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한 비유였습니다 안에서 깨면 병아리 밖에서 깨면 후라이 안에서부터 대장동 이슈는 제기됐죠 이낙연 후보가 당시 경선 당시에 대장동 이슈를 집중 제기했고 최근에는 이낙연 대표의 경고대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구속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억울하시다면 빨리 이걸 털어버리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의아함을 받을 만하죠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갯딸에 의존한 팬덤 정치, 대장동 의혹 등등을 이낙연 전 대표가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당시켜라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 요청 1만 4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합의 장애물이 된다라면 치워라 이런 느낌인데 이게 안에서 깨서 병아리가 될 가능성과 지금 이 후라이, 후라이가 될 가능성 안에서 깨질 수 있을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생각을 이 청원을 보며 할 것 같기도 한데 오신환 의원님 타당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병아리가 될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요 이미 이제 당내 민주주의의 질식 그리고 면역체계가 무너졌다 이 판단이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사법 리스크는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당 내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불거진 거예요 법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검찰의 수사가 지금까지 되는 것들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한 말이 질식해서 숨막혀서 죽겠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저런 과정 속에서 이낙연 대표의 주변임을 특히 비명계의 대부분들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완전히 이제 이재명 당으로서의 사당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과거 대선 과정에서는 낙천된 이낙연 전 대표가 필요했죠 사실은 세력들을 규합하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 주변 인물들 또 비명계 이런 분들이 당내에서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개딜들 중심으로 저렇게 과격하게 특정 인물을 당내에서 특히 국무총리까지 했고 민주당에 그리고 전 대표를 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밀어내는 저런 행위들은 정말 비민주적이고 어떻게 보면 숨막혀 죽겠다고 하는 저런 어떤 목소리들이 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당의 운영 형태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